와 바다다! 바고풀이 발라나는다 약간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출발!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소희입니다 오늘은 해보고 싶었던 걸 하러 갑니다 오늘은 섬으로 백백퀸 가요 그래서 지금 주차해놓고 선착장으로 이동하고 있고 와 제가 12시배를 예약을 했는데 사람이 진짜 많은가 봐 차가 만석이어가지고 역 공간에다 주차를 하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더워요 날씨가 좋아서 또 하늘도 너무 예쁘고 좋네요 일단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 탑승했습니다 여기는 자석이 지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외부가 막 보이는 장봉도 갈대랑 좀 다른 배거든요 처음 타보는데 신기해 창가 쪽으로 배정받아서 앉았어요 가볼게요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여기는 조금 덜 더운 것 같아 여기는 조금 덜 더운 것 같아 요즘에 진짜 많이 타더라고요 햇빛이 강해가지고 선크림을 안 발랐었거든요 근데 이미 자국이 엄청 많이 생겼어 이렇게 오늘은 선크림을 챙겨왔어요 안 바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덥기는 한데 그래도 바람이 되게 서늘해요 햇빛은 강한데 서늘해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거든요 오늘 박쥐는 이렇게 해서 작은 불안해수욕장 여기서 하루 묵을 예정입니다 그럼 힘차게 한번 가볼까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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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지금 매미 소리 들리세요? 진짜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여기 벽돌도 이렇게 알록달록 친해놔서 그런지 더 여행 온 것 같아 기분이 너무 귀엽다 오늘 날씨 아주 뜨거워 와 여기 지금 이삭분교장이라고 조그맣게 분교도 있어요 와 운동장이 너무 귀여운데 축구 골대도 있는데 진짜 귀엽다 오이밤이 아이아하 안녕하세요 이어가 연예인 성목실래 어이구 할아버 아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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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어우, 귀엽네. 귀찮아, 가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박쥐가 큰 언덕을 넘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약간 좀 힘들었어. 그래도 옷 벗고 이렇게 걸으니까 걸을만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덥다. 아, 이제 진짜 여름인가 봐요. 걷는데 이 매미 소리가 아, 여름의 소리인 것 같아. 진짜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사운드가. 그리고 데이작도가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온화돼요. 그래서 오늘 서울 날씨가 정말 더웠거든요. 폭염이라고 계속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와, 여기 들어오니까 온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삼신 할머니 약수터? 이런 것도 있네. 삼신 할머니 약수터도 있어. 여기 뭐지? 해바라기야? 우와! 여기 뭐지? 해바라기야? 우와! 아, 진짜 약수터가 있네. 물 한 잔 마시고 가야 되겠다. 물 한 잔 마시고 가야 되겠다. 아, 잘 끝났어. 삼신 할머니 약수는 맛이 좋고 풍부해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부터 병의 치유와 소원성치의 정환수로 이용되었다고 해요. 그 주된 이유가 부하산의 전기를 받아 아기를 점지하고 태아를 보호하며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수라고 하네요. 저 오늘 생명수 마셨으니까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박지까지 열심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오늘 박지애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와, 바다다. 바둣소리 장난 아니야. 여기 해수욕장 바로 앞에 텐트 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박지는 여기로 정했습니다. 와, 멋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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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겨진 바다 여겨진 바다 여겨진 바다 자고래 여겨진 바다 여겨진 바다 여겨진 바다 여겨진 바다 편하다 진짜 좋은데? 천국이 따로 없어 이 타이밍에 맥주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드디어 학예우 팬트를 게시를 했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이 카퍼스바의 장점이 이렇게 타프를 별도로 앉혀도 이렇게 문이 타프가 될 수가 있는 이 장점이 되게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아 맛있어 여기 해변 데크길도 있더라고요 대크길도 한번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크길 한번 걸으러 가볼까요? 여기 해방 근처에 해안 대크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네요 우와 오늘 파도가 정말 힘차게 들어온다 소리가 너무 좋아요 바다다 여러분 바다 보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바다를 보니까 진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와 너무 예뻐 오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저녁을 좀 먹어보려고요. 확실히 해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맥주랑 세팅을 하고 이게 밤이 되니까 약간 벌레들이 좀 굳네.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벌레 퇴치 팔찌를 또 팔더라고요. 그래서 30개 구입을 해서 지금 손에도 차고 있고 조명에도 일단 걸어두고 했는데 근데 조금 덜 꼬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짠! 오늘은 돼지고기 가브리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는 치사가 가능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화기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또 바보같이 이 화기에 받치는 받침을 또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받쳐야 되는데 손으로 들고 먹어야 될 것 같아. 깜빡하고 못 챙겼어요. 아 덜렁됐어. 오늘은 가브리사리랑 이거 하덴국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하덴국을 먼저 데워놓고 그러고 고기를 굽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사람들 신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바로 앞에가 바닷가여가지고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저녁 됐는데도 막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하덴국 김치찌개 맛입니다. 오늘 처음 먹어보는 맛이예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바로 국을 꺼낸 것 같아요. 이런. 속났어, 속났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옷을 혼자 꽂는 집과 오늘 테이블이 많이 흡수하네요. 오늘도 맛있는 파프리카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너무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칼이 너무 무서워. 요즘 칼이 너무 잘 들어가서. 오늘은 아쉽게 막걸리 잔이 아니네요. 오늘은 맥주를 가져왔어요. 다음에 또 막걸리 잔으로 해서 먹어야지. 진짜 잘 잘라줬어. 내일도 먹으려고요. 오늘 조금 구워서 먹고. 아깝다. 오늘 내일 먹어야 돼. 아껴놔야지. 손 조심. 왜 이래. 한 손으로 하기가 자유롭지 못해. 아깝다. 백뱅킹 와서 이렇게 화기를 사용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비화식으로 먹었고. 이렇게 또. 고기를 구워 먹다니 백뱅킹에서. 여기 이 섬이 약간 좋은 게. 되게 아담한데. 진짜 딱 오면 힐링이 되는 섬이야.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약간 힐링의 섬. 작은 푸란 해변이 되게 아담한데. 그래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그래도 백뱅킹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또 화기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고기도 구워 먹네. 내가. 자 이제. 앗 뜨거. 앗 뜨거. 안 되겠는데. 이제 먹기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헤드랜턴을 끼고. 올.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완벽해. 언제 먹어도 맛있네요. 고기를 먹기 전에. 맥주도 같이. 오늘의 맥주는 카스. 카스는 거의 국민 맥주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카스는 정말 국민 맥주가 맞습니다. 쌈장은 올려서. 이게 고정이 안 되니까. 후다할 때는 내려갈 것 같아. 고기를 아침에 출발할 때. 산 고기였거든요. 그래서 상할까 봐. 아이스팩을 두 개를 넣고 왔는데. 보냉백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배고프니까. 먹어야 돼요. 음. 마사는. 끊을 수가 없군요. 야외에서 먹는 라면. 진짜 맛있어. Barack. 너. 야외와. 벌레. 벌레 엄청 큰걸. 파두 소리와 벌레만이 일단. 이거 봉지가 소용이 없나? 평소에 집중. 너무 맛있다 저런 파프리카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파프리카 야채가 이렇게 맛있다고 약간 먹을 때마다 맛있는 거 같아 먹을 때마다 내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또 비타민C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으로 많이 보충을 못 해주니까 막 약 같은 거 보조제 많이 먹잖아요 그것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식품으로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기분상이라도 그래서 이거 다 먹고 나면 한 박스는 또 씻겨서 먹으려고요 진짜 맛있어 파도 소리 들으면서 앞에 이렇게 바라만 봐도 되게 좋은 느낌 여기는 진짜 자주 오고 싶은 곳이에요 자주 올 수 있으면 진짜 자주 오고 싶어 친구도 데리고 오고 싶고 가족도 데리고 오고 싶고 약간 주변의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같이 느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좀 강한 거 같아요 오늘 진짜 낙조 보고 있는데도 약간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거 같은 거예요 저녁이 돼도 파도 소리가 이렇게 탁 치는 게 아 너무 좋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평일에 야근도 너무 많고 너무너무 좀 고된 한 주였거든요 일도 많고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또 여행을 하면서 얻는 시너지가 더 큰 거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공간들도 너무너무 좋다 약간 내일이 오는 게 아쉬울 정도 늘 그렇죠 늘 매주 일요일이 오는 게 아쉽긴 해요 또 현실 속으로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항상 일요일이 아쉽기는 한데 그래 이 순간 즐기자 먹으면 더 먹으면 더 확실히 카펀슈퍼 제품이 수납력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여기 고리들도 위에 많아서 조명이나 선풍기 걸기에도 진짜 딱이고 하계에 쓰기에 정말 좋은 제품인 거 같아요 안락을 만약에 가지고 왔더라면 진짜 통구이가 됐을 수도 있어 안락은 너무 더워요 안락은 진짜 여름에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안락을 썼었잖아요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오늘 이 하계용 텐트를 게시하기를 잘한 거 같아요 밥도 든든하게 먹었고 다른 텐트들 다 주무시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려고요 내일 아침에 봐요 안녕히 좋으세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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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완전 꿀잠 잤어요. 밖에 날씨가 구름이 조금 꼈는데 그래도 선선하네요. 아, 일어나기 싫다. 어제 날씨가 춥지는 않았는데 새벽에 약간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계용 침낭을 되게 유용하게 잘 썼어요. 어제 덮고 잘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덮고 잤는데 새벽에 약간 춥더라고요. 베개가 약간 더운 것 같아요. 베개 피 때문에 그런가. 화계용 베개도 있나? 동계는 진짜 따뜻하게 잘 써먹는 것 같아요. 베개는 진짜 좋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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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깨끗하게 잘 묶고 갑니다. 안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샀어요. 이렇게 카페에서 이렇게 카페를 주문하며 차를 태워주신대요. 여기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지금 트럭 타고 가고 있어요. 선착가구. 약간 놀이기구. 약간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마지막에 트럭 타고 가고 싶어요. 마지막에 트럭도 너무 재밌었어요. 마지막에 트럭도 너무 재밌었어. 일단 저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가득이다. 여러분 그럼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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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